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네요. 좀 휴가 마지막이라 그런가? 아니면 포기했나? 자, 6주차 보죠. 금융론. 사실 금융론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떤 개념의 정의를 좀 내가 이해하고 전체의 흐름만 내가 해석할 수 있다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원리들만 적용되는 거니까 사실 금융론의 문제는 모두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금리, 이자율. 이자율을 봤을 때 기본적인 이자율의 원리는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폐 단위로 해석된 금리를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데 명목이자율은 대출이자율, 대출금리를 얘기하고 이건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익이죠. 맞아요.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출이자율을 다른 말로 은행 입장에서 저당을 해주는 입장, 대출기관에서의 수익률이니까 이걸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저당수익률이라고 했죠. 저당수익률이 될 거고 실제로 가져가는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율을 더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실질 수익률이 만약에 3%인데 인플레이션이 대출기간 동안에 만약에 2%가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2%만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행은 실질적으로 3% 수익을 얻으려면 몇 퍼센트로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2%만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얘하고 2%만큼을 더해서 5%로 대출을 해줘야 2% 화폐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제하고도 실질적으로 3%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로 대출금리를 결정해줘서 대출을 해줬어요. 차입자에게.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기간 5년 동안에 예상 인플레율이 2%라고 예상하고 대출금리를 정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3%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은행은 손해예요? 이 얘기예요. 손해죠. 5%로 결정됐는데 돈의 값어치가 3%로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건 2%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은행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은행이 손해면 차입자는 어때요? 유리한 입장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냈지만 실제로 값어치가 낮은 걸 냈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이자율, 대출금리는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인플레이를 더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출제가 좀 어렵게 된다면 대출기간이 가져가는 실질 수익률에 해당되는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냐고 나오면 명목이자율에서 뭘 빼야 된다. 예상인플레이를 차감한 만큼이 실질이자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연습해왔던 내용이니까 예를 들면 잔금비율을 더하기 상환비율은 얼마? 1이죠. 그러면 잔금비율은 1에서 상환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의 합도 1이죠. 대부비율은 1에서 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명목이자율은 대출금리고 실질이자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마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예상인플레이율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져요.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화폐가치가 떨어진 만큼 부동산을 투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화폐가치 떨어진 것을 방어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었죠. 금리의 특징 한번 보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실제 예상한 인플레이로 보다 더 큰 인플레이가 발생하면 은행은 뭐다? 손해본다. 불리하다라는 거죠. 실질이자율이 감소하여 대출자의 수입이 감소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 입장은 손해를 본다. 두 번째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하겠죠. 위험에 따른 대가를 뭘로? 이자율로 금리가 상승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다는 건 돈을 많이 빌려줄 때예요? 조금 빌려줄 때예요? 많이 빌려줄 때죠. 대출기한이 길 때 짧을 때? 길 때. 그래서 대출금이 많을수록 이거 우리가 많이 해석하죠. 대출금이 많다는 건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또는 LTV가 상향되거나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대출금이 많아지면 돈을 더 못 갚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지니까 대출기한이 길면 중간에 더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짐으로 금리는 높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자를 기말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아요. 돈은 무조건 먼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먼저 받아야 위험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총 내가 이 기간 동안에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에 100만 원 한 번 받는 게 좋냐 아니면 나누어서 이렇게 25만 원씩 네 번 나누어서 받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먼저 받는 게 좋다는 얘기죠. 화폐 시간 가치를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이 25원을 25원씩 네 번이라면 이건 연금에 해당되죠. 이걸 현재 가치로 당겨온 연금의 현재 가치와 이 100만 원을 당겨온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면 누가 현재 가치가 클까요? 같아요? 달라요? 시간 가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는 달라요. 다른데 누가 클까요? 우리가 분명 일찍 받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일찍 받는 게 좋은 건 당연히 현재 가치 값도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가를 따져봐도 이 돈들의 현재 가치나 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따져도 얘가 현재 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간에 따른 위험 정도 차입자의 위험 정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멀리에서 당겨오면 더 큰 값으로 나눠야 돼요. 가까운 데서 당기면 작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금액이 이자가 조금만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분을 먼저 받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 현재 가치 값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고정금리 보죠.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정하는 방식은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을 더하기 예상 인플레율이 기본적인 방식이었고 고정금리는 이제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자율을 정하는 방식과 똑같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을 더하기 예상 인플레율 여기에다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대가를 더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만약에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대가가 커질 거니까 금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예상되면 얘가 커질 거니까 당연히 금리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고정금리의 특징 딱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열 번 중에 아홉 번이 다 이 지문과 답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뭐하다? 불리하다. 이거예요.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금리가 시장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언제나 대출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 고정금리.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거 외웠었어요. 코기가 변대유 이렇게 코기가 변했대유 변동금리가 언제나 누구에게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다. 또 참고로 차입자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출자에게 불리하면 차입자에게는 유리한 거고 변동금리가 대출자에 유리하면 차입자에게 불리한 거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고정금리는 쉽게 은행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하겠지만 사실 일어나는 건 나라에서 국가보증대출이나 서민을 위한 대출시에 적용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 배웠던 거 고정금리로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금리가 대출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주택 금융공사 금융공사 한주금이죠. 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모기지에 모기지에 모기지 끝이 아니라 모기지에서 네 이 정도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갈 사람들이잖아요. 저당이 유동화해서 뭘 발행했다 MBS를 발행했다 MBS 발행기관이 누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이 MBS를 주택저당증권이라 그래요. 모기지를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얘가 은행에 저당채권을 사와서 이걸 변형시켜서 MBS로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맞아요? 네. 두 번째 주택연금과 관련돼 있어요.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잡아놓고서 대출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매월 생활비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영모기지라고 했어요. 영모기지론 영모기지론의 대출기관이에요? 보증기관이에요? 보증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한주금이고 이 보증서 가지고 가서 어디에?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 남으면 돌려주고 모사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초기 보증료는 환불받지? 초기 보증료는 환불받아요. 조기 상환했을 때 초기 보증료는 환불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중간에 냈을 때 돌려받는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초기 보증료도 환불받지 못하고 조기 상환수수료 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대출도 해줘요. 대출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론 디딤돈론이나 적격 대출 같은 것들을 해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대출이라고 그랬어요. 즉,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얘가 대출도 해주는 거예요. 이 대출이 다 무슨 대출이냐면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도 낮고 금리가 고정금리니까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그렇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론이나 적격 대출은 이게 고정금리로 되지만 자, 얘는 어떨까요? 이 주택연금대출은 대출기관은 어디예요? 대출기관은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해주는데 얘는 금리가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은행이 손해보는 이율까지 손해보진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변동금리로 대출이 진행되는 거다. 이때 한주금은 보증기관이지 대출기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채권을 보증하거나 여러 가지의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고정금리가 여기서 잠깐 나오고 등장하는 거였고 자, 그럼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를 따져봤을 때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가 불리한 방식이니까 처음에 대출 시작했을 때 금리를 변동금리가 어떻다? 높게 시작하죠. 중간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기 대출 실행 시점에서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게 보너스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보너스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건 당연히 고정금리가 대출자에게 불리한 입장이니까 대출 실행에서 금리를 높인다. 자, 고정금리는 차입자 입장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될 때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차입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결국 이 얘기는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고 차입자에게는 뭐하다? 유리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차입자에게 유리해요. 이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걸 해석하려고 안 되고 고정금리는 차입자에게 유리하고 대출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라고 봤을 때 이때 시장금리, 시장금리 이건 대출금리, 약정금리 명목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대출을 받은 금리 이건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현 시장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평균금리를 시장금리라 하는 거예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가. 그러면서 평균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장금리가 낮든지 시장금리가 높든지 대출자는 무슨 위험에 처한다. 그다음에 대출자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험에 처하고 수익성이 악화된대요. 둘 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대출자는 불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서도 조기상환이 나오고 있어요. 어떨 때 조기상환 하려고 하느냐 어떨 때 조기상환 위험에 처하냐 차입자가 조기상환 한다라면 중간에 이제 돈을 갚는 거죠. 그럼 남은 기간에 이자를 안 갚겠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간 동안 이자를 계속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중간에 딱 갚아버리고 이자를 안 낸다라면 또다시 홍보, 광고하고 차입자의 위험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또 위험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기상환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러냐.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금리가 내려갔대요. 이건 당연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대출받은 금리가 5%예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얘가 2%라고 내려갔다 해보죠. 그럼 고정금리 차입자는 여전히 5%로 계속 내고 있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의 금리가 내려가서 현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2%만 이자율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가만히 있어요. 갈아타요.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일찍 갚아버리고 갈아타는 거죠. 제 융자를 고려하려고 할 때 조기상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기상환을 하려고 한다. 차입자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했다는 위험에 처한다.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여기서는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정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가 하락 시에 차입자는 뭐하려고 한다. 조기상환하려고 한다. 이게 잠깐 까먹으면 금방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5%를 계속 내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그냥 5% 내고 있어야 돼요? 갈아타야 돼요? 당연히 갈아타야 되니까 조기상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니까 머릿속에 이해해가지고 고정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놓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차입자는 어때요? 5% 내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8% 올라갔어요. 그러면 5%만 내고 있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차입자임에서는 좋으니까 기존 제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차입자는 유리해요. 그런데 대출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금리가 현재 내가 5%로 고정 대출로 대출 이자율을 갚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만약에 7%로 올라갔다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돈 빌려주면 7%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5% 빌려줘서 5% 먹고 있잖아요. 몇 프로 손해보고 있어요. 2%를 손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자의 2%만큼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건 조기상환이란 말은 언제 나온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대출금리나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조기상환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온다. 이거 해석해야 되고 변동금리 보죠. 변동금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암기코드로 잘 외워놨었고 출제자가 보너스로 답으로 가장 많이 썼던 문제예요. 코기가 변대유죠. 한번 이걸로 암기코드로 정리해보죠.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 가상금리를 더하면 뭐가 된다? 변동금리가 된다.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라고 하면 대출자가 뭐에게? 차입자에게 위험을 뭐한다? 전가시킨다. 시장의 위험을 떠넘길 수 있죠. 이때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나왔어요. 이게 기준금리라는 뜻이에요. 뭘 기준 잡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기준 잡는 거예요. 현 시장 상황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이 정도 발생했으니까 은행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의 이자율을 기준 잡아야 된다라고 지표를 잡은 것을 코픽스라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기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다. 지표금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대출자의 마진이 다 다르잖아요. 국민은행이냐 새마을금고냐 우리은행이냐에 따라서 다 마진이 다르니까 대출자의 마진 차입자의 신용도 이런 것들은 다 가산금리에 집어넣어서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돼요. 실행시점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변동금리라고 하는 건 대출기간 중에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금리가 변동하는 거죠. 이 금리가 변동해요. 대출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가 변동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결정되는데 대출기간 중에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죠. 대출기간 중안에 시장 상황이 변해서 코픽스가 변해서 변동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변해서 변동금리가 된다. 가산금리는 대출 실행시점에 딱 정해지면 기간 중에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는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변하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에서 코픽스가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니까 기준금리 올린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입자들이 다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된다. 얘가 변해서 금리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고 기준금리가 변동되어서 금리가 조정되는 거다. 나머지는 다 가상금리에 집어넣는다. 대출자의 마진 차입자의 신용도 취업상태 실적 등 이런 것들은 다 가상금리에 집어넣고 가상금리는 실행시점에서 딱 정해지는 거고 대출기간 중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대출기간 중에 변하는 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다. 변동금리의 특징 보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다 지문들인데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대출자는 언제나 위험을 줄이려고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이런 질문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반대로 차입자는 불리할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을 이걸 변동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당연히 출제자가 지금 상황과 가장 관련 깊은 금융농의 문자를 기본적으로 내겠다라면 이걸 내는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면 틀린 거예요. 당연히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대출자는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한다? 전가시킬 수 있다. 위험의 전가의 대표적인 예죠. 위험 전가의 예가 이런 게 있었어요. 투자에 따른 위험에서 위험의 종류는 금사유법인 이게 위험의 종류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관리할 거냐라고 했대 보조 회전 통 감 들어있다. 이때 전가 위험의 전가 보조 회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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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은 미래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자 결정 하자 조심스럽게 미래 예측 하자 위험 조정 할인 율법 위험이 커지면 할인 율를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건 다 타입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예였죠. 통제는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서 이 녀석을 집중 관리하자 이걸 위험의 통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자 리을 보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금리가 변동되는데 무조건 마음대로 금리를 변동하는 게 아니라 약정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또는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한 번씩 바뀔 수 있다고 약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다는 건 자주 자주 금리를 변화시키겠다 죠. 이 말은 자주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게 좋다. 대출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위자율 조정 주기가 짧다는 건 대출자에게 유리하고 차입자에게 불리해요. 그럼 차입자가 어쩔 수 없이 변동 금리를 하게 됐다면 그나마 위험을 좀 낮추려면 이자율 조정 주기를 어떻게 한다? 길게 잡을수록 그나마 차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더 많이 전가된다. 그러니까 짧다는 것은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동 금리는 차입자의 채무불리행 위험이 채무불리행 했다는 위험이 더 크다라고 나왔어요. 크다.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더 위험하냐 변동금리가 더 위험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는 처음에 금리가 얼마 정해지면 미래 상황에서 이 정도 낼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동금리는 처음에는 5%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3%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리가 다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자 부담이 어려운 거예요.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입자 입장에서 누가 더 위험하다 변동금리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차입자에게 더 불리한 방식이니까 당연한 얘기고 금리 인상에 상한을 정할 수도 있어요. 변동금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무조건 마음대로 은행이 올리면 안 되니까 약정할 때 상한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대 약정할 때 8%까지만 올리는 걸 인정해 주겠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이고 대출자에게 유리하지만 금리의 인상에 상한을 정하면 그나마 차입자의 위험이 그나마 줄어들겠죠. 차입자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방법으로 봤을 때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이에요. 위험을 좀 덜 줄이려면 이자율 조정요기를 어떻게 길게 금리 인상의 상한을 정하는 게 좋아요? 안정하는 게 좋아요? 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차입자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면 나오면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니까 고정금리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고 정할 때 실질 인플레이션 위험 대가를 정하지만 사실 이걸 외우는 것 보다 중요한 건 고정금리에는 코 기 가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코픽스다 또는 기준금리다 또는 가상금리다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코기가는 무조건 어디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동금리에 그래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더하는 건 변동금리 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기가 위험 전가가 불가능하니까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위험을 떠넘길 수 있으니까 초기에 변동금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대출자가 불리하니까 처음 대출 실행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라는 거고 초기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되니까 얘보다는 어때요? 낮아요. 그런데 시장 위험해지면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얘가 더 높아질 수 있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처음에는 무조건 고정금리가 높고 나중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변동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차입자의 채무불리행 위험은 얘는 차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입자는 처음에 정해진 걸로 그대로 이자를 낼 거니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얘는 위험이 높은 건 처음에는 3%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서 7, 8% 되면 갚지 못해서 채무를 불리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차입자에게 불리한 입장이다. 라는 거고 문제 하나 보죠. 고정금리 대출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만기까지 원리금을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보니까 당시 약정한 금리로 약정한 금리로 계속 상환하는 거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사전에 약정한 방법을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다. 맞죠? 그런데 조정되는 것은 가산금리 때문이다. 기준금리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정되는 거다. 이거 해석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변하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죠. 대출계는 이자를 변동했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행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중요한 문제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했더니 봤더니 뒤에 조기 상환할 유인 원인이 생긴다. 사입자가 조기 상환한대요. 그럼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을 때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장이자율이 얘보다 낮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고 나와야 돼요. 맞는 얘기고.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이때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오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조기 상환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은 더 불리하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 맞는 거죠. 약정이자율이 5%였는데 시장이자율이 만약에 7% 됐다면 5%로 계속 고정금리로 받고 있지만 시장현재상은 7%인데 2%만큼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대출 상환 보죠. 이것도 역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대출을 상환할 때 상환하는 방식은 무조건 알아야 될 것이 원리금을 상환해요. 이자만 갚는 건 안 배워요. 이자만 갚는 게 뭐예요? 만기일시죠. 만기에 원금 다 갚아버리고 우리가 대출 기한 동안 이자만 갚겠다. 이건 만기일시 상환이라 그래요. 만기일시 같은 건 배우지 않고 중간에 이자만 냈다가 원리금 내는 거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는 처음부터 뭘 갚는 거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세 개를 배우는 거고 금리는 중간에 바뀌지가 않아요. 고정금리로 가정돼 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다 뭘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무조건. 원리금은 뭐하고 합친 거? 원금과 이자 합친 거.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을 균로에 갚는데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는데 그 안에 있는 뭐를 원금만 똑같이 갚겠다. 그래서 원금을 이렇게 높이 길이가 원금이라고 해보죠. 원금은 만기로 갈수록 똑같이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죠. 처음에 내가 1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율이 10%라면 이자를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갚아서 내가 만약에 4억을 상환했다. 그럼 6억이 남겠죠. 6억이 미상환 대출금이에요. 이걸 미상환 잔액. 이걸 잔금이라 그러죠. 그럼 이때는 이자를 얼마 내냐. 10억에 10%예요. 6억에 10%예요. 6억에 10%예요. 6천만 원 낼 거예요. 그러면 원금을 갚아 나가면 잔금이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당연히 원금 갚으니까 잔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원리금을 갚아 나가니까 이 원리금 속에는 뭐가 있다. 원금이 있어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어떤다. 줄어들어요. 잔금이 줄이면 무조건 이자는 준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자는 무조건 준다.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자가 점차 준다. 그러면 원리금은 어때서 점차 줄어들겠네요. 이걸 원금 균등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원금은 일정하고 균등하고 두 번째 이자는 감소하고 이자는 감소하니까 결국 원리금은 어떤다? 감소한다. 이걸 원금 균등 방식이라 그래요.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이 탁 떠올라야 돼요. 원금 일정하고 이자 주니까 원리금 줄어든다.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데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납부한대요. 원리금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원리금이 만기로 갈수록 이만큼이 원리금이라 해보죠. 만기로 갈수록 어찌 됐거나 원리금 균등이든지 간에 원리금을 갚아나 가니까 그 안에 원금은 있어요. 원금을 계속 갚아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는 는다 준다. 무조건 이자는 준다에요. 이자는 줄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하나는 줄고 갈수록 하나는 갈수록 늘어요. 이때 줄어드는 게 뭐다? 이자가 줄은 거예요. 이자가 이 길이가 점차 줄어들고 그러면 이자가 준 만큼 뭐가 늘어야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금이죠. 원금이 점차 늘어나야 합쳐진 것이 일정하다. 이걸 원리금 균등.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이 그림이 탁 눈에 들어와야 돼요.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주는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도 이게 답이었어요.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는다.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이자의 비율은 는다? 준다? 준다. 원금 비율은 어때져요? 는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금 균등을 가장 많이 갚는데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건 이자다 원금이다? 이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다? 크다. 대부분이 다 이자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이자는 점점 쭈니까 뭐가 증가한다? 원금이 원금이 점차 증가한다라는 거죠.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쭈니까 원금은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초기에 이게 이제 출제자가 가장 어렵게 내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초기에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작다? 크다. 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내는 원리금 중에 이자가 대부분 차지하는 게 원리금 균등. 그림 두 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점증식은 점차 늘려간다. 점차 늘려간다. 라는 거니까 원리금을 처음에는 조금만 내고 나중에 점차 많이 내겠다는 방식이죠. 점증식은 매기상환한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조금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처음엔 돈이 없어서 조금 갚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거나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죠.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보장은 증가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증가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수입이 증가될 거라 예상되는 경우 세 가지를 한번 보죠. 그래프 두 개를 한번 우리가 그렸어요. 비교할 때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전에 두 개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첫 번째 이 세로축에 뭘 쓰는지가 중요해요. 원리금을 썼어요. 원리금 원리금 자,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잔금을 쓸 거예요. 잔금 자, 엑스축은 다 만기로 갈수록 자, 그러면 만기로 갈 때 이렇게 일정한 게 있대요.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원리금이 일정한 거죠?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근데 당연히 원리금이 점차 커지는 게 있대요. 무슨 방식? 점증식 체증식 점증식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이거 하나 갈수록 줄어드는 건 뭐다? 원금 균등 방식이다. 원금 균등이 자,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과 뒤에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를 물어봤을 때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원리금을 많이 낼 때 원금도 많이 내요. 원리금을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속도가 빠를 거다. 원리금을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겠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해석해야 될 것이 DTI라는 게 있어요. 이거 상한 능력을 따지는데 이제 외워야 돼요. 식을 자, 총부채 상한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DTI는 Dab to Income 에요. 인컴이 뭐다? 소득이죠. 수입이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뭐다? 이게 뭐예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원리금 자, 소득에 대한 원리금을 얘기하는 게 DTI예요. 자, DTI와 원리금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내가 들렸어. 비례죠. 비례. 아래는 반비례. 위에는 비례예요. 이거 해석 못하면 떨어져요. 우리 학교로 해서 당연히 무수히 많이 비례, 반비례를 얘기했었는데 식을 가지고 위에는 비례. 자, 그러면 원리금을 많이 갚는다는 건 당연히 DTI도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많이 갚는 거 또는 원금 많이 갚는 거 원금 횟수속도 빠른 거 차입자의 부담 큰 거 DTI 큰 거 다 보다 원금 균등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보죠. 만기로 갈수록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잔금은 다 줄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왜 줄어요? 갚아가는가 원리금을 갚지만 원리금 속에 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만기로 갈수록 어떤 방식이든 갚아나가니까 줄어드는데 이렇게 일정 비율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방식이냐면 원금 균등 방식이죠. 무슨 말이냐면 10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원금이 10억이에요. 이자는 따로 계산할 건데 내가 원금 균등이면 이 10억을 10년이 대출기한이면 1년에 1억씩 나눠서 똑같이 원금을 갚을 거다. 한 번 갚으면 얼마? 9억 두 번 갚으면 8억 7억 6억 이렇게 일정 비율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정 비율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닌데 위에다가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더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점증식 그러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언제나 언제나 가장 잔금이 작은 게 누구? 원금 균등 그래서 잔금이 가장 작은 게 원금 균등이고 잔금이 작으면 LTV도 작다고 놓을 수 있어요. LTV는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 자 그럼 얘는 뭐다? 대출액 분의 대출액 분의 대부액 되는 거죠. 대부액 자 근데 이 대부액은 빌린 원금을 얘기하지만 중간에 대출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빌렸던 대출 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이라면 갚은 거 뺀 나머지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얘기할 때는 얘가 잔금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출 실행 시점에서는 대출액이지만 중간에 갚은 거 뺀 나머지가 대출금이니까 잔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TV는 잔금과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잔금이 항상 가장 작은 것도 원금 균등 LTV가 가장 작은 것도 원금 균등 이렇게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가 넓이가 총상환액이에요. 총상환에 총 무슨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죠. 총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즉, 처음부터 만개까지 총이라는 말 대신에 누적이라는 말도 써요. 누적 상환에 처음부터 끝까지 낸 총원리금을 얘기해요. 그런데 셋 다 똑같이 이 세 개 다 모두 다 동일한 대출금을 빌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원리금 중에서 원금은 다 똑같이 갚겠죠. 이 말은 또 뭐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냐면 총 이자 상환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누적 상환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만개까지 이자를 가장 조금 갚는 방식이 뭐다? 원금 균등이에요.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답으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총원리금 상환액 총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방식 원금 균등이에요. 넓이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이자를 전체적으로 가장 조금 내는 방식이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갚는 방식을 이자를 가장 조금 내려면 무슨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요? 원금 균등 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단점이 있죠.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간짜리를 주로 많이 정해서 대출을 상환하죠. 이 두 개의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보죠. 그러면 초기에 초기라고 나왔어요. 다 원리금을 많이 갚는 게 원금을 많이 갚는 거예요. 원리금과 똑같은 관계가 DTI예요. 원리금을 많이 갚으면 차입자의 부담도 클 거고 원금을 많이 갚으면 원금 회속도도 클 거예요. 빠를 거예요. 이게 누가 가장 크다? 원금 균등이 가장 크다. 이거 보는 거고 잔금은 대출액을 얘기해요. 중간에 대출금을 잔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대출금과 비례관계는 LTV라고도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총 원리금을 누가 많이 냈냐 누가 조금 냈냐라고 할 때 총 원리금 상환에 원금은 똑같은 조건이니까 세 개 다 이자를 가장 조금 낸 게 누구냐라고 할 때 얘가 얘는 가장 작은 게 원금 균등이에요. 얘는 가장 컸고 얘는 가장 작았어요. 이거 잘 정리해야 되고 틀리면 안 돼요.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금융론에서 맞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면 이자는 만기로 갈수록 언제나 뭐 한다? 감소한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첫 회 이자는 똑같다. 맞아요? 첫 회 이자가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대답을 다 했는데 중간에 원금을 갚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잔금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잔금이 동일하다. 대출금이 똑같으니까 첫 회에 내는 첫 회에 내는 이자를 따지려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를 해요. 그런데 첫 회다 보니까 1회차다 보니까 갚은 원금이 둘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잔금이 어떻다? 똑같다. 잔금이 뭘로 똑같아요? 대출금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똑같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자가 누가 더 클까요? 원리금 균등이 더 커요? 왜? 잔금이 크니까. 맞죠? 그러니까 첫 회에 누가 원금을 더 많이 낼 거냐? 원금 균등이 많이 낸다. 그래서 첫 회에는 원금 균등 방식이 원금을 많이 내니까 잔금이 원금 균등 방식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원금 균등이 더 작게 내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 중요했던 거죠. 초기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중. 처음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다? 원리금 균등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낼 때 내는 지문이라 그랬죠. 여기까지 해석하면 무조건 다 맞을 거니까. 잔금 비율과 상한 비율 한번 보죠.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비율인데 잔금 비율은 잔금의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죠. 대출액 중에 잔금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상한 비율은 상환액의 비율이니까 대출근문의 상환액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내가 10억 중에 4억을 못 갚았다. 그럼 10억 중에 6억을 갚았다는 얘기죠. 0.4, 0.6이니까 더하면 얼마? 1. 꼭 기억해놔야 되는 우리 비율이죠. 자, 이것과 비슷하게 대부분 비율과 지분비율의 합은 1이다. 꼭 기억해놓고 역수를 곱하면 얼마다? 1. 역수는 더해서가 아니라 곱하면 1이고 이 두 개 비율은 더해서 1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잔금을 보니까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잔금은 미상환 대출금을 못 갚은 대출금 중간에 못 갚은 대출금을 잔금이라 하고 어느 시점에서의 잔금은 대출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의 원리금의 총합을 현재 가치로 전환한 값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대출금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걸 받아서 이제 원리금을 매년 갚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원리금 만약에 10원씩 갚는다라면 매번 똑같이 10원씩 다 계속 갚아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서 잔금이 얼마냐라는 건 갚은 건 빼고 못 갚은 이 원리금을 이 시점으로 뭐하는 거? 땡겨온 총합이보다 이게 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낼 건 이자까지 다 포함된 원리금을 얘기하지만 땡겨오면 이제 이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없어진 원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은 거 빼고 못 갚은 원금의 합이 되니까 이건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땡겨오려면 뭘 써야 돼요? 우리 자본하는 개수 중에 현가 개수를 써야 돼요? 내가 개수를 써야 돼요? 현가 개수를 써야죠. 일시부를 땡겨와야 돼요? 연금을 땡겨와야 돼요? 얘가 지금 원리금이 똑같으니까 연금이잖아요. 연금에 현가 개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라면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질문이 등장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얘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원리금은 뭐예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죠. 매번 똑같이 갚아나갈 거니까 연금을 현재 가수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가 사용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쓴다. 그러면 식을 한번 볼게요. 잔금은 우리가 결국 원리금을 현재 가수로 땡겨온 합이 뭐라고 했냐면 잔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금을 잔금으로 바꾸려면 뭘 사용하면 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면 된다죠. 얘는 곱해지는 개수예요? 나눠지는 개수예요? 곱해지는 거예요. 곱하기 하면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잔금이 되는데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전체 기간 걸 써야 돼요? 잔여 기간 걸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쓸 때 만약에 전체 기간이 10년인데 내가 3년 갚고 7년 못 갚았을 때의 잔금이 얼마냐? 그러면 얘를 몇 년짜리 써야 된다? 7년짜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기간 쓰면 뭐가 나올까요? 원리금을 연금의 현가 개수로 전체로 당겨오면 뭐가 된다? 대출금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당겨오면 대출금이고 잔여 기간을 당겨오면 얘가 잔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배웠던 게 뭐냐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출금은 원리금이라는 잔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돼요. 이때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전체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할 거고 잔금은 똑같이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잔여 기간 걸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리금은 약분할 수 있죠? 그럼 뭐만 남아요? 현가 개수 비율만 남아요. 이게 잔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중요한 건 전체 기간분의 잔여 기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연금의 현가 개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5년짜리는 여기 5년짜리에 대충 제가 볼게요. 만약에 2라고 하고 여기가 10년짜리에 4라고 하고 여기가 15년짜리에 6이라 하고 20년짜리가 7이라 하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만약에 잔금 비율은 얼마냐고 했을 때 즉 5년 갚았다. 5년 갚고 남은 기간이 15년인 거예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얼마냐고 한다면 전체 분의 몇 년 거? 15년 걸 써야 돼요. 5년 갚았으니까. 그럼 전체 얼마? 7. 15년 거 얼마? 6. 이걸 잔금 비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잔금을 구할 때 쓸 수 있다고 배웠던 거였어요. 물론 이건 마지막 단계의 내용이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 6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감체와 저당상수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감체는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흥분은 하지 말고 미래 얼마를 모으려고 할 때 나비백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비백, 불이백을 계산하려고 할 때 감체가 사용되고 저당상수는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되느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얼마 내야 되느냐가 이게 저당상수 사용하는 거죠. 이 식은 사실 그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석하고 어찌 됐거나 맞아요. 역수니까. 역수 관계를 해석하면 되고 문제 풀어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리금 구할 때는 저당상수 사용하고 매기에 나비백 계산할 때는 감체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뭐가 사용됐나 연금의 현가계수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내용이었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라고 보죠. 자, 가장 쉬운 질문이죠. 문제죠. 박스가 나왔는데 보기가 똑같이 두 개씩이에요. 그러면 네 개 다 몰라도 한두 개만 알아도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다 해석하고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틀린 게 있으면 바로 보기 확인하고 상환 첫 회의 첫 회라고 나왔지만 이자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원리금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초기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초기 원리금이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균등. 그럼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이니까 얘가 크다라고 나와야죠. 부동호 체크하고 그러면 얘는 얘 방식이 얘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얘가 주어니까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기억 틀렸다 확인하고 이렇게 보면 리을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네요. 리을은 몰라도 되고 니은과 디귿 중에 둘 중에 하나 오른 거 하나 찾아넣으면 되겠네요. 니은 보니까 체증식, 점증식은 미래 소득이 어떻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럼 답은 5번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마요. 배운 게 아까워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얘도 틀린 것 같네 라고 하는 순간 또 복잡해지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이걸 틀렸다라면 사실 출제자는 읽으나 마나 또 틀린 거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얘 틀렸고 틀렸다를 다시 확인해야지 5번 같은데 디귿, 리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겠다. 이건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잘못 알고 있다면 틀리겠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문장으로 실수한 게 없는지를 기억, 리을 다시 확인해보니까 틀렸고 틀렸네. 이거 디귿과 리을 안 읽어도 5번 답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기억, 리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돼서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디귿 보죠. 원금균등 방식이래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원금은 일정하죠. 이자는 줄어들죠. 원리금은 줄어든다.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일정한데 이자는 주니까 원리금 준다. 자, 보니까 여기는 원리금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 뭐한다? 감소한다. 맞는 얘기고 자, 원리금균등 나왔으니까 자, 원리금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이자는 뭐한다? 준다. 원금이 는다.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럴 때 매기의 상한은 원금이라고 나왔어요. 원금.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 주니까 원금은 늘어난다. 원금은 점차 늘어난다. 그런데 이 문제 풀 때는 안 읽었어야 되는 거고 지문은 173페이지의 두 번째 보죠. 자, 원리금균등 그럼 머릿속에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 줄고 원금 는다. 이거 해석해놔야 돼요. 그러면 매기 상한은 원금은 점차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틀렸고 자, 원금균등이니까 원금균등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 줄고 원리금 줄고 원리금은 뭐한다?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원금균등 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황기간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려운 거고 평균값을 가중평균값을 다 일일이 구하려면 이건 단순히 뭐라고 나왔냐면 두레이션 나오면 원금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정해진 일정한 원금을 누가 더 빨리 회수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초기에 누구예요? 원금균등이죠. 그럼 얘가 가장 원금 회수기간이 어떻다? 짧다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얘의 경우 원금 회수기간이 짧다. 맞네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점증시키기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이라고 나와야 되고 만기일시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처음 등장했어요. 원래 만기일시는 따로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만기일시는 만기의 원금을 내는 거잖아요. 중간에 뭐만 내요? 이자를 많이 낼까요? 조금 낼까요? 많이 내는 거죠. 당연히 중간에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잔금이 대출금에 해당되는 것이 만기까지 가장 큰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일시상환일 거예요. 원금균등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가장 이자를 조금 내요. 왜? 처음에 원금을 많이 갚으니까 잔금이 일찍 줄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방식이죠. 얘의 경우 얘의 비해 은행의 이자 수입은 뭐다? 얘의 경우는 뭐다? 증가한다. 얘가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얘는 이자는 큰 거고 그래서 만기일시상의 일시의 경우 얘의 비해 은행의 이자 수입은 크다. 가장 큰 게 만기일시죠. 그런데 사실 얘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봐야 돼요. 이자 수입이 가장 작은 건 누구다? 원금균등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사실. 제32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이런 문제는 꼭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쉬었다가 계산 문제 보죠.